저... 조, 조금만 참아요. 이제 금방 병원이야. 이름이 뭐예요? 정서연이에요. 자막 제공개가 있는 이야기ards. 자, 저거요. 시편 defense burned 어떻게 알고 왔어요? 네? 누구한테 연락받은 거야? 내가 이 병원으로 온 거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태호 씨는 여기서 뭐예요? 돈가방을 놓쳤어요. 그걸 쫓아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을 발견했어요. 누구예요? 누가 다친 거예요? 태호 씨. 조금 전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. 서연 씨 오빠. 총을 맞았어요. 피를 많이 흘렸고 장기가 크게 상했다고. 오빠. 오빠가 왜 거기. 서연 씨. 기다려요. 기다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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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